한국 GM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골레드 서울에서 더 뉴비기닝, 더 뉴 GM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전략은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의 전세계 출시, 새로운 쇠보레 브랜드 전략 도입, GMC 도입을 통해 확대되는 멀티 브랜드 전략,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 신차 6종 출시, 얼티엄 기반의 첫 번째 전기차 출시로,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장, 도베르토 맨펠 한국GM 사장의 사업 효율성 증대, 새로운 브랜드 전략,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장, 탁월한 고대 경험 제공을 올해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GM은 자름패 사장에서 비용 최소화와 생산 최대화를 통해 사업 효율성 증대에 집중하겠다며, 1분기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쇠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전세계에 출시 등 2분기까지 부평, 창원, 고령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 수준으로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50만 대 생산 목표는 지난해의 2배에 달한다. 한국GM은 지난해 매소와 수출을 합쳐 약 26만 대를 생산했다. 한국GM은 쇠보레, 테딜락, GMC 등 멀티 브랜드를 통해 6종의 신차를 선보인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초점을 둔 새 브랜드 전략과 정통 아메리칸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정윤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GM은 진정한 아메리칸 브랜드라며,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자유, 다양성, 개척정신, 포용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라인업 확대 전략도 밝혔다. 아메리칸 밸류를 피, 체비라는 테렘텔 사장은, 2025년까지 10종의 전기차 국내 출시 계획에 따라, 연내 지임 전용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 비란 전기차를 처음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티엄 비란 첫 전기차는, 캐딜락 2리그로 연내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프리미엄한 고객 경험도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한국GM은 동서울 서비스 센터 재건축과 400여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수입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를 개선한다. 핵심 제품을 소개하는 통합 브랜드 하우스도 개수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상태 확인과 원격 제어가 가능한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연내 도입하고, 온라인 차량 판매를 확대한다. 2014년부터 3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GM은 올해 신차 출시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엠펠 사장은, 우리는 이미 성장을 위한 기간을 확실하게 마련했다며, 올해 흑자 전환과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에이미 마틴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해 지속적인 비용 절감, 수익성 있는 글로벌 차량 라인업의 확장, 환율을 통해 손익 품지점을 넘길 것이라며, 올해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지속적인 가치를 내공정시장 Brighton explorer Hoch sewer Boker